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메가스터디 국어 강사 나은진입니다. 여러분, 선생님이 오늘 우리 예비고일 친구들을 위해서 지금 이 시기, 겨울방학에 하면 좋을 학습법에 대한 안내 캐스트를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고1, 2 친구들의 어떤 공부를 도와줄 영상들을 지금 쭉 촬영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예비고일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막 메가스터디에 와서 아, 어떻게 좀 공부를 하면 좋을까? 나 진짜 고등생활 잘하고 싶은데 하는 마음들을 가지고 있을 거기 때문에 선생님이 요즘 조금 더 신경 써서 예비고일 친구들을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막 메가스터디에 왔으니까 선생님이 누군지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소개하면서 시작을 좀 해보려고 해요. 선생님은 국어 교육을 전공해서 여러분들의 학교 선생님들, 학교 시험 출제를 하시는 분들과 같은 공부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들, 학교 시험이 어떻게 출제가 될지 이런 것들을 좀 잘 알려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아마 나를 알고 있는 친구들은 중학생 때 나와 공부했던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선생님이 중등과 고등국어, 인강을 지금 동시에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연계성이 상당히 높은 어떤 그런 특징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선생님이랑 지금도 이제 소통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 가지 콘텐츠들로 여러분들의 어떤 고등국어, 공부 생활을 좀 잘 이끌어드릴 수 있는 그런 강사가 되겠습니다. 선생님의 강의를 들어보면 여러분들이 어려운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좀 복잡한 것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지금 우리 메가스터디에서 인생국어쌤이라는 어떤 그 슬로건을 걸고 런칭을 해서 여러분을 지금 계속 만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 설명은 이렇게 간단하게 하고요.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막 고등학생이 되었으니까 뭘 해야 할지 모르겠는 상황에서 일단 가장 처음 알아야 되는 게 뭘까? 그거를 좀 내가 질문을 내가 역으로 해볼게. 지금 여러분들이 뭘 알아야 될까요? 당장 내가 뭘 공부해야 되겠다. 이거 전에 내가 그거를 왜 공부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될 거잖아요. 전체적으로 고등국어라는 것이 어떻게 꾸려져 있는가? 앞으로 여러분들이 뭘 공부하게 될지를 알아야 지금 내가 이 시기에 이걸 해야 되는 게 맞구나라는 어떤 타당성을 가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전체 맵을 간단하게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고등국어는요. 중등국어하고 제일 다른 점이 이렇게 두 가지를 동시에 준비해야 된다는 점에 있어서 가장 큰 차이가 있다고 얘기할 수가 있죠. 여러분이 중학생 때는 내신만 준비했어요. 내신만. 그리고 내신도 딱 그 내신 기간에만 교과서를 중심으로 공부를 해왔단 말이죠. 그런데 고등에 올라오면 여러분들이 이제 겁을 먹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고등학생이 되면 수능이라는 게 닥쳐올 것을 이제 알잖아. 이 학교를 졸업하기도 하면 내가 이제 수능을 본다는 것이 기정사실화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좀 초점을 많이 맞추고 내가 지금 당장 뭘 해야 하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럼 뭐가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수능국어. 고1, 고2 때 어떻게 만나게 되는가 그거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드려보자면 여러분이 지금 여기에 온 신경에 집중되어 있을 테니까 일단 수능국어는 이렇게 고3, 11월에 치러지는 거고 대학을 들어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반드시 치러야 하는 시험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가기 위해서 고1, 고2 때 뭘 하는 거냐. 수능에 기초를 쌓는 거예요. 고3 때 한 번에 확 몰아서 하는 게 아니라 고1 때 조금, 고2 때 조금 더 심화하고 고3 때는 완전히 집중해서 이제 수능을 준비를 하는 거죠. 그래서 고1, 2 우리 이제 전문 선생님들 강의를 여러분 들어오셔서 보시면 수능 기초 강좌들이 쫙 열려 있습니다. 그 안에서 나의 수준과 나의 상황에 맞는 강의들을 이제 찾아서 가게 되는 건데 이 수능 기초 강의를 들으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수능의 맛을 볼 수 있는 그 시험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게 뭐냐. 3, 6, 9, 11월에 치러지는 학력평가 시험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여러분 그런 게 있어요. 학교마다 지역마다 조금씩 달라. 그래서 이걸 4번을 다 치르는 학교가 있고 안 그런 학교도 있고 한 번도 안 보기도 하고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부터 어떻게 생각하시면 좋냐면 내가 수능 국어를 대비하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는 친구라면 학교에서 시험을 안 봐도 우리 메가스터디 사이트에 들어오시면 선생님이 교복 입고 우리 사이트 안내한 영상이 있어요. 여러분 거기 보시면 학력평가가 치러질 때마다 이렇게 풀서비스를 열어가지고 시험지, 문제지, 정답지, 해설강의 다 열리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다 다운받아서 연습한다고 생각하고 학력평가 문제를 풀고 해설강의까지 들으세요.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해와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좀 먼저 드리고요. 수능 국어는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부담스럽게 느끼는 건 뭐냐면 학력평가도 그렇지만 범위가 없어요. 범위가 여러분이 지금까지 시험 보면 어땠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번 중간고사에 들어갈 거야. 그러면 그거를 다달달 공부를 하는 거잖아? 수능 국어는 그런 게 없어. 그냥 전범위 뭐 이래. 고1, 3월 학력평가 같은 경우에는 중학생 때 배웠던 것들 전범위 중3개년치의 어떤 공부가 잘 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거죠. 그 이후부터는 그냥 이 시기에 공부했어야 하는 내용 정도라고 하는데 사실 학교에서 시험 진도 나가는 거, 공부 진도 나가는 것은 교과서가 다 순서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다 달라요. 학생들마다 다 다르단 말이지. 그냥 내가 국어 공부가 어느 정도 되어있는지를 확인하는 정도의 어떤 수업이다, 시험이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이제 좀 부담스럽긴 하지만 중요한 건 이 시험이 여러분들의 내신 시험이나 아니면 뭐 내신 성적이나 아니면 내가 대학을 가는 데 있어서 당장 필요한, 상당히 잘 봐야 하는 목숨이 걸리는 그런 시험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모든 시험에 목숨이 걸리는 건 아니지만 굉장히 중요한 시험이다. 그렇게 얘기할 것까지는 아니라는 거지. 그냥 내가 연습을 하는 용도로 쓰는 그런 시험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능 미리 연습하는 단계 정도다라고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안 그러면 저 학력평가를 잘 봐야 된다. 내가 이번에 1등급이 안 나와서 어떻게 나는 이제 대학을 못 가 망했어. 뭐 이런 식의 어떤 결론을 내리게 돼요. 근데 그거는 아니고 그냥 연습용이다. 됐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확인하면서 수능 국어를 대비하는 그러한 과정을 거치게 된다는 거고요. 내신 국어로 가봐야 되겠죠. 그럼 이제 수능 국어는 어때요? 범위도 포괄적이고 우리가 수능이라는 것은 고3 마지막에 보게 되는 시험이기 때문에 그 전까지 실력을 잘 쌓아가는 과정에서 정말 중요하게 다뤄야 하는 것은 바로 내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당장 좀 닥쳐와 있는 것은 내신 국어이기 때문에 여기에 조금 더 집중적으로 좀 주목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신 국어는요. 중학교하고 똑같이 1년에 4번 시험을 보죠. 1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 2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고1 생활을 마무리하게 될 텐데 문제는 진도 나가는 순서가 다 가지 각각이에요.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는 이번에 1단원, 5단원, 4단원 뭐 이런 식으로 시험 범위에 들어가 근데 쟤네는 안 그래. 순서대로 가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을 때도 그게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필요한 부분들은 요청을 하면은 아마 많은 선생님들께서 다 요청을 들어주실 거예요. 그 상황이 맞으면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대비를 해나가면 되는 거고 자, 그리고 중요한 거 내신 국어는요. 고1, 고2가 달라요. 여러분들이 중학교 1, 2, 3학년 때는 다 똑같이 중1, 중2, 중3 교과서를 그대로 받아서 썼잖아요. 근데 고1, 고2는 국어가 과목이 달라져버려. 일단 고1 때 여러분이 이제 당장 해야 되는 건 뭐냐 통합국어예요. 통합국어 교과서 하나 주고 그거를 1년 내내 써요. 그리고 중학생 때는 뭐 4단원, 많아봐야 5단원 이랬잖아요. 교과서가 10단원까지 있어. 많으면 10단원, 적으면 8단원 그 정도입니다. 1년 동안 내내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가장 중요한 사항 중에 하나죠. 그걸 막 왔다 갔다 하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고 고2가 되면 이제 문학, 독서, 언매라고 해서 이렇게 세 가지 이 교과서를 쓰게 됩니다. 여기 이제 화작도 있는데 문학, 독서, 언매, 화작 이렇게 해가지고 4가지 정도의 어떤 교과서를 학교에서 선택해주는 거를 쓰게 돼요. 근데 보통 문학하고 독서는 그대로 가고요. 이 교과서를 빠르게 끝내고 뭐 부교제 같은 걸로 수능 대비를 해주시는 그러한 학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이제 확인을 좀 해주시면 되고 학교마다 시험마다 각각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지금 내가 학교에서 하고 있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 그럼 여러분 이 내신 시험은요. 이 수능 시험하고 우리가 비교를 했을 때 수능 국어는 어쨌든 고3, 11월에 봐. 그럼 그전까지 우리 뭐 한다? 학력평가 본다. 근데 학력평가 내신 시험에 성적이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가. 대학 갈 때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그냥 내가 푸는 거야. 만약에 이게 이제 학교의 변형으로 들어가면 그때 여러분이 해설강의나 이런 것들도 찾아보고 문제도 많이 풀어보고 해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학력평가 시험 자체는 수능 성적에는 전혀 영향이 없어요. 그럼 지금 당장 해야 되는 건 뭐야? 내신이지, 내신. 얘는 쌓이고 쌓여서 여러분들이 수시를 넣을 때 내신 스펙이 되잖아요. 그럼 얘 잘 아는 거 어떻게 해야 되겠어? 지금까지 공부해봤던 중학교 국어와 어떻게 다른지를 알아야겠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좀 키워드를 뽑아봤어. 선생님이 중등국어하고 고등국어 지금 같이 하고 있잖아요. 굉장히 달라요. 근데 또 완전히 딴 세계다라고는 얘기 못해. 왜 그러냐면 중학생 때 배웠던 것들 있지? 그게 고1 때 진짜 많이 나와요. 진짜 많이. 이거 정말 허투루 들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수학도 영어도 선행이 중요하잖아. 우리가 어느 정도 실력이 되어 있어야 고등에 와서 많이 고생 안 한다고 하죠. 국어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국어는 선행을 조금 더 여러분들이 손쉽게 빠르게 조금 더 컴팩트하게 할 수는 있는 거지. 어쨌든 간에 중학생 때 배웠던 내용들이 많이 연결이 되는데 그럼 뭐가 달라지냐. 중학생 때 배웠던 개념들이 조금 더 많아지고 사실 조금 더 라고 얘기하기엔 좀 그래요. 되게 많이 많아지고 그리고 이론이나 이런 내용이 되게 많이 깊어져요. 그래서 내용 자체가 말이나 이런 설명들이 조금 더 어려울 수 있고 내가 배웠던 예를 들어서 중학생 때 표현법 4개를 배웠다. 교과서 자체는 그렇게 나오죠. 반어, 역설, 비유, 상징 이런 것도 배웠다. 이 4개에서 끝나지 않고 학교에서 가르쳐주지 않은 것들까지도 왕창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시험 대비를 할 수 있다. 이 정도. 그 다음에 두 번째 작품이 되게 많이 어려워진다. 여러분의 교과서를 보면요. 이제 우리가 이번 단원에서 예를 들어서 비유와 상징을 배울 거야. 라고 알려주고 이거를 적용해 볼 수 있는 시 한 편이 나옵니다. 근데 이 시의 수준이 많이 어렵지 않아요. 조금만 공부하면 알 수 있어. 근데 고등은 그렇지가 않다. 그리고 이 시와 관련해서 연계되는 외부 어떤 다른 작품들이 많이 나온다. 그러니까 교과서만으로 시험 대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문학뿐만이 아니야. 설명문이나 논설문. 여러분 이거 중앙센터도 나오잖아요. 교과서에. 뭐 설명하는 글 쓰기, 글 읽기, 뭐 주장하는 글, 뭐 주장의 타당성 판단하면 읽기, 비판적으로 읽기 하잖아. 근데 그때 읽었던 본문들 있죠. 끼케마야 교과서 두 장, 세 장이에요. 근데 안 그러지. 고등은 되게 많이 길어지고 어려워지고 제재 자체도 조금 더 심화된 표현들이 많이 나오고 그런 것들이 이제 좀 다르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이 본문 지문만 잘 공부하면 되냐? 그렇지가 않아. 문제를 낼 때도요. 문제에 나오는 표현들이 굉장히 낯설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중학생 때 시험은요. 교과서에서, 학습활동에서, 뭐 아니면은 참고서나 자습서에서 써준 표현들이 있죠. 교사인 교과서나 뭐 이렇게 필기 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 그것만 달달달 외워도 그 표현이 그대로 나왔거든요. 대부분 그래. 중학생 때 봤던 시험들은. 근데 고등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평가문제집이나 자습서나 이런 데에서 필기 나와 있는 걸 그대로 다 외워도 그걸 그대로 쓰지 않아. 표현을. 좀 더 표현을 낯설게 바꾼다거나 하나의 단어로 나와 있는 것을 풀어서 여러분이 처음 보는 말처럼 만드는 거죠. 그래서 낯선 표현이나 선지 자체도 이전에는 그냥 이 작품에 대해서 옳은 것을 골라라. 그럼 이 작품은 이렇다, 저렇다, 요렇다, 그렇다. 이런 식으로 설명이 선택지가 구성이 되었다면 1번부터 5번까지를 선지라고 해요, 여러분. 근데 고등은 그렇지 않죠. 이 작품은 무엇은 무슨 표현법을 사용하여 이러이러한 효과를 얻고 있다. 이런 식으로 선지 자체도 우리가 파악해야 되는, 판단해야 되는 내용들이 두 개 이상 정도씩 들어가게 되는 복잡한 선지 구성이 된다라는 걸 알아둬야 됩니다. 자, 그리고 외부 지문. 뭐 독서 같은 경우에도 설명문이나 논설문도 다른 외부 지문들이랑 연결될 수가 있다. 요런 것들을 좀 봐주시면 아, 이게 확실히 고등국어는 좀 쉽지 않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고등국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았어. 아, 내신이라는 게 이렇게 구성이 되고 시험이 이렇게 좀 어려워질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거를 대비하기 위해서 지금 이 시기, 겨울방학에 뭘 하면 좋을까 선생님 세 가지 정도로 한번 뽑아봤습니다. 내가 아까 그랬죠. 중등국어는 고등국어로 반드시 연결된다고 무조건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썼던 표현이 그대로 나오는 경우들도 있고 단지 본문만 어려워질 뿐이지 여러분이 봤었던 내용들이 다시 나오는데 내가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거 1, 2, 3학년 때 계속 공부했던 걸 그대로 머릿속에 갖고 있어도 할까 말까 근데 이거 다 버리고 오면 너무 아깝잖아. 처음부터 다시 하려면 그러니까 중등국어를 한번 좀 총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해. 근데 내용이 많지 않아서 금방 할 수 있어요. 그 두 번째는 문학과 문법의 개념을 한 번씩 돌려놔야 됩니다. 아까 선생님 그랬죠. 낯선 표현이나 복잡한 선지 같은 거 나온다고 근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 이렇게 문법도 그렇고 문학도 그렇고 이 영역에서 문학 영역, 문법 영역에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개념어라는 게 있어요. 용어라는 게 있어. 그럼 그런 것들을 선택지에 집어넣어서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면 못 풀게 만들어. 그러니까 당연히 기본적으로 이 개념 학습이 이루어져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거는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지는 못했을 거예요. 내가 이제 이렇게 수업을 하면서 많이 느꼈던 건데 중학생 때는요. 문학사의 흐름을 배우지 않아요. 그냥 따로따로 배워. 시조는 뭐야? 이 작품은 향가야. 고전 소설이야. 이 정도로만 배우고 작품 자체에 조금 더 주목을 해서 이렇게 교육 과정이 이루어져 있다고 한다면 시험도 반드시 그런 식으로 나오고요. 그런데 이건 달라요. 고등은 문학사에 대한 어떤 그 흐름이 좀 머릿속에 있어야 시대적인 배경하고 연결 지어가면서 읽을 수 있고 여러분들 사회문화적 맥락을 고려하여 글 읽기 해봤잖아. 문학작품 읽기. 과거작품 읽기. 이런 거 했었잖아. 그게 이제 머릿속에 어느 정도 정리가 이렇게 쭉 흐름이 들어가 있어야 헷갈리지 않을 수 있다. 시조하고 가사의 차이를 알아야 되고 향가하고 고려가요가 각각 뭔지를 알아야 돼요. 지금 이거 내가 말하는 거 들으면서 알고 있어? 모르는 친구들이 태반이야. 이런 것들을 시대별로 쭉 정리를 하고 그 정리 안에서 향가의 대표작품 이런 거 있구나. 고려가의 대표작품 이런 게 있구나. 필수적인 작품들을 좀 알아둘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까지 좀 정리가 되면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1학년 통합국어를 공부하면서 문학 시간에 막 헤매거나 이럴 일은 없다. 작품 자체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건 있지만 갈래를 몰라서 그때 아예 그냥 들어가면서부터 겁먹는다? 그럴 일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선생님이 오늘 좀 말씀을 드린 거고 얘네를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까? 선생님이 관련된 강의들이 있어서 그거를 조금 추천을 드려보려고 해요. 일단 첫 번째 중등국어 총정리는 이거는 전 영역 다 공부하는 거예요. 문학, 비문학, 문법 싹 다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 고등에 어떻게 연결되고 표현이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까지 정리해놨던 그런 강의라서 10강, 8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겨울방학 기니까요. 하루에 두 강씩만 들어도 금방 끝나는 강의죠. 그래서 굉장히 컴팩트하게 이름도 봐. 가벼운 수능 기초잖아요. 그냥 가볍게 들으면 돼. 그래서 이렇게 18강으로 되어 있고요. 이름이 수능 기초라고는 되어 있지만 그런 거예요. 내신에서 반드시 알아야 하는 이 개념들은 수능의 기본이 되는 거야. 내신에서 쌓아서 수능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이걸 통해서 금방 중등국어를 정리하면 사실 그래요. 여러분이 중학생 때 그냥 수업시간에 냅다 들이잡다. 그러지 않는 이상 이게 무슨 얘기인지 생각이 날 거야. 들으면서. 아 맞아. 어 맞아. 글쓰기 할 때 독자로 고려해서 써야 된다고 했지. 아 그게 이제 우리 고등으로 넘어오면 쓰기 맥락이라는 말로 나오는구나. 이 정도까지 이어진다는 거지. 그렇게 고등 맛보기까지 이어져 있는 강의고요. 두 번째, 세 번째는 이렇게 묶어놨어요. 이 11종 통합국어 강좌라고 해서 이게 좀 되게 많아 강의가. 근데 이 안에서 문학하고 문법하고 여러분들이 개념을 공부하려면 이거를 그냥 통으로 들으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문법은 17강인데 되게 느려 놓은 거예요. 여러분이 너무 어려워하지 않도록 순서도 선생님이 알아서 다시 재구성해가지고 만들어놓은 강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중학교 1학년 때 품사부터 배웠기 때문에 언어의 봄질 그리고 품사 이런 것들부터 배워서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서 고등에 나오는 내용들을 조금 더 쉽게 정리해 놓은 간단한 문법 정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 세부 작품이 이어지진 않지만 갈래 이론이라고 해서 고전 운문, 고전 산문의 갈래를 싹 정리해 놓은 그런 부분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문학 개념어를 공부하면서 문학 개념어 공부 안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갈래의 흐름까지 쭉 볼 수 있도록 선생님이 그냥 실판에다가 처음부터 끝까지 흐름을 쫙 정리해 놓은 강의가 이 안에 들어 있거든요. 여러분이 뭐 골라서 듣기보다는 문학 18강, 문법 17강 해서 개념을 그냥 싹 다 정리한다는 마음으로 이거를 좀 수강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 지금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내용들을 한번 정리를 해드려 봤는데요. 이제 여러분이 예비 고1이라고 얘기하기도 사실 조금 그래요. 이제 조금 있으면 해가 바뀌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냥 고1입니다. 그래서 고등학생이 되었으니까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새롭게 출발하면서 선생님도 여러분들과 이제 앞으로 함께 쭉 나갈 거예요. 그래서 같이 한다는 게 이런 거구나 라는 걸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도 믿고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겨울방학 진짜 잘 보내서 어떻게 하면 좀 잘 해보자 얘들아. 고등학교 1학년 생활 그렇게 좋은 시작 같이 한번 만들어 가보도록 할게요. 그럼 우리 강의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 안녕 안녕하십니까